으잇? 귀여워 있는 거니 우리 가는 거 할 수 있었어 어 그래? 아니, 가두고 가두고 어 그래? 뭐 할게? 어? 언니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있었어 언니 그리고 너는 내 딴 거야? 언니는 나도 안될 거라서 언니만 들으면 돼 이 사우마가 안될 거 같애까? 어 어? 아직 안 전했잖아 어 내가 놀러길 뭐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